오늘은 숨길 의도도 없어 보이는 우리 멋쟁이 여군들의 이야기를 봐볼까 합니다. 최근 남초 커뮤니티에서 아주 난리가 나버린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무려 조회수 60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게시물인 요즘 여군 격례 가 기라는 글인데요. 글의 내용을 보시면 사문년 비행단 에서 여름 헌혈 이벤트를 한다고 현열 참여 독려를 위해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위풍당당 여경에 격례하는 손동작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껏 군대에 끌려가서 피까지 자발적으로 뽑겠다는 군인을 저렇게 조롱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한국 여성들은 더 손가락을 해야만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걸까요. 이런 사회적 문제는 군대의 여초화 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신이 마사 487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82% 가 여군이었습니다. 신이 마사 487명 중 여군은 402명 이고 남은 85명은 병사로 복무하다 부사관의 길을 선택한 현역 남군 부사관이었죠. 그러니까 남성 부사관의 100%는 모두 현역 군인이다가 부사관이 된 거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부사관을 하러 오는 남성은 아예 한 명도 없었 다는 말이 됩니다. 군대에는 현시점 여풍당당 이라는 말과 함께 장교부사관으로 임관 하는 여성이 60% 증가했으며 여군을 받지 않았던 육군 기가평가에서 여군에게 문을 연 이후로 24명의 여군이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관을 마친 여군 부사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손가락을 펼쳐놓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저 손가락 놀란 당시 우리 여군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 는지 기억하십니까. 군대에서 일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여군 달글이라는 여성시대 게시판 에서 당시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사분이 나한테 여군 인관식 손가락 놀란 이야기하면서 손모양 아냐고 남자 비하하는 손가락 표현 아냐고 물어보는데 날 fm으로 의심하는 선임은 나 뚫어져라 쳐다보고 난 눈알떼굴떼굴 굴리면서 모르는 척을 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한국 여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르는 척 오지게 조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여군의 적은 남군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들이 지금 국방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믿음이 가시나요. 수많은 현역 장병님들을 지휘하는 인간들의 수준이 남성을 혐오하는 집단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아까 제가 기갑병관은 여군 안 받다가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정비인데 여군 쓸모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남군들 이상으로 꾸역꾸역 무거운 거 들고 삽질 작업하고 힘을 썼다는 여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남군처럼 하려고 노력하니까 양쪽 손목이 나가서 핸드폰 이나 텀블러 들어도 손목이랑 손가락이 시큰거리고 병뚜껑도 못 다는 수준에 이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왜 기갑병과의 여군을 허용하지 않냐고 급녀의 구역을 없애라고 조랄조랄을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여성들은 신체적인 차이를 극복해냈나요. 물리적인 힘을 써야 하는 병과의 척 이어가 놓고 남군들이 못하는 다른 부분에서 강점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어필하라고 대놓고 성인지 감수성을 우는하라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 한국 여군들은 올 9월 육사 출신 이랑 결혼할 군시 있어 남자 이름은 xxx이고 여자는 xx이야 남자는 논산에 있고 여자는 서울이야 최근에 제주도 웨딩 스냅 찍고 둘 다 지금 석사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남군들의 신상도 화끈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여군들의 행동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군인분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이런 포스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부에서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한남이라 칭하며 남성을 증오하는 여군들이 이렇게나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남군들이 손가락에 대해 물어봐도 모르는 척 자기는 관심 없는 척 행동할 뿐이고 뒤에서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아주 재밌는 여군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삼계탕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군인이 군인다워야 군인이지.